우리는 지금 레이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레이기는 잘 묵상하지 않은 성경입니다. 또 읽은 들 우리 마음속에 잘 접근이 안 되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묵상하면서 단순하게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은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없다고 하면 성경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의 시작은 무엇인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간이 해결할 수 있을까. 성경은 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요. 그 방법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구약에서는 휘브리오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메시야. 신약은 헬라오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리시도. 즉 구약은 뭐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야 그리시도를 보내시겠다. 우린 이것을 원줄기 중심의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속사 중심의 해석법이에요. 구속사. 속자는 갚을 속. 갚다. 누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무엇을.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갚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사 중심으로 흐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레익입니다. 지금 모세는 신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5일 전 다른 말로 하면 유대식 달력으로 니산월 1월 15일 아침에 430년 노예생활에서 출애급한 겁니다. 탈출한 거예요. 그리고 45일 만에 신해산에 도착한 겁니다. 그 신해산에서 그들은 11개월 20일 동안 머물고 있는 겁니다.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십계명을 줬죠. 두 번째가 십계명의 시행규칙 70여 가지를 줬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대한 설계들을 주셨어요. 그 설계대대로 최고의 기능인 부살렐과 오올리압에 의해서 성막이 완공이 된 거예요. 완공된 해가 출애급한 지 2년 1월 1일 날 완공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 즉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제 말씀대로 살라 이거예요. 너 생각대로 멋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노예생활을 했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 애굽의 언어, 애굽의 가치관 그 속에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 그 속에 나오는 먹거리들, 삶들, 옷차림 다 애굽화가 된 거예요. 다른 말은 각인뿌리 체질이 다 애굽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각인된 대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지는 순간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저항에 부딪혔을 거예요. 내 각인된 모습과 말씀이 저항을 부딪히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 어떤 분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어느 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도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꿈꾸던 것,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소망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이 바벨탈처럼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때 아팠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지만 그게 축복입니다. 왜?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들려지는 순간,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순간 마음에 믿고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자녀는 되었지만 지금까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가문 속의 우상들, 그 가문 속의 상처들, 부모님을 통해 주변을 통해 들었던 수많은 우상의 잔재들, 그 이상한 미신들, 그 실패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각인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저항에 부딪힌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 축복입니다. 이제 싸우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각인된 모습과 싸우는 겁니다. 그게 영측 싸움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해부님 파오라가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잡고 막 싸우는 겁니다. 그 저항의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이 저항에 부딪힌 겁니다. 이제 성막이 완공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내가 만나주겠다. 성막에서 예배 드려라. 성막에서 제사함 받아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이기에 나오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7장 6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5대 제사법. 번제는 이렇게 들어라. 소제, 속제제, 속권제, 화목제 다섯 가지 제사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제사법의 핵심이 뭐냐? 하나의 만날 수 있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의 제사라는 거예요. 구약은 모용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실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실체에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레이기도 마찬가지예요. 피는 장차 없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기 1장부터 7장 6절까지는 다섯 가지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 8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를 누가 드려요? 아무나 드립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멋대로 제사 지내는 것은 이방 문화의 종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중간에서 중보할 수 있는 역할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8장 9장은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성막이 오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할지에 대해서 6장 8절부터 7장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즉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8장 9장은 제사장을 임명하는 겁니다. 먼저 대제사장을 임명해요. 아론을 임명합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레이 집화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직계 아들만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습이에요. 먼저 대제사장 아론의 제사장 임명식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입는 모든 옷을 버려버리고 흰 옷을 입읍니다. 성경에 세마포 옷이라거든요. 세마포 옷을 입고 애벗을 입고 띠를 뜨리고 또 머리에 관을 씌웁니다. 왜? 왜 이런 특별한 옷을 입힙니까? 구별됐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구별된 거예요. 그 옷이 불편해도 구별된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구별된 중보자의 역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임명식을 합니다. 짐승을 갖고 와서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받아다가 그 피를 어디다 한다고 그랬죠? 오른손 귓뿌리, 오른손 손가락, 오른발 발가락, 피를 발라요. 이 귓뿌리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내 말을 들어라. 손과 발, 수족은 상체와 하체를 상징하거든요. 손가락에 피를 발랐다. 오른손 발가락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상체와 하체가 나를 위해 살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피를 온몸에 뿌립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충만해라. 영적 의미로.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을 입어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도 동일하게 위임식을 합니다. 그리고 위임식이 끝나지면 하나님이 번제단에서 불이망이며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장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아론의 아들 장남 홈리와 차남 비니아스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들이다가 죽어요. 다른 불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상한 불. 하나님이 번제단에서 불이 나왔거든요. 이 번제단에서 나온 이 불을 가지고 향로에 담아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앞에 어떻게 분양단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분양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문데 번제단에서 나온 불이 아니라 다른 불. 하나님은 그를 죽입니다. 구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위임식을 축복했는데 십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징벌합니다. 다른 불로 들여서 그래요. 여러분 번제단에서 나온 불이라는 건 뭐냐면 이 번제단은요.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얘기해요. 모든 성인들의 피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피냐. 구약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예수로 오셨는데 그분의 피, 피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피만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불. 죽은 거예요. 그것이 1장부터 10장까지 얘기입니다. 자 11장부터 15장까지는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에요. 구별된 백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홈리와 비니아스가 죽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뭘 금지하시냐면 제상들이 제사 지낼 때 술을 금지합니다. 이 말은 홈리와 비니아스가 술을 먹은 거예요. 술을 먹고 하나 옆에 분양한 겁니다. 술이라는 것은 우리를 즐겁게 하지만 그 술이 우리의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혼돈하게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 베드로전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 세상에 취하는 순간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삶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어떻게 해요? 11장까지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이에요. 정결법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누구냐 이 정결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제사장이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공개적으로 선택받았고 공개적으로 제사장 위임식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그 선별된 자들이라 그 선별된 자들이라 그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술에 취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결법을 제시한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냐 여러분 장로의 정체성을 알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권사님이 누구냐 교회 안에서 권사의 역할 세상 앞에서 권사의 역할을 알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왕같은 제사장 선별된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불신자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하는 특별한 존재들 너무도 귀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지키시는 존재들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별된 존재들 그런 하나님 자녀에 대한 영적인 정체성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면 삶이 다르죠. 말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물질관이 다릅니다. 인간관계가 다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성교 중심 그래서요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너희들에게 정결법 11장에는 아무거나 먹지 말아라 저 불신자 망할 민족 애국 백성들처럼 아무거나 먹지 말라 이거야 선별된 백성인은 음식까지도 선별해라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철저히 구별합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안식일 교달처럼 먹느냐 마느냐 이런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영적으로는 뭡니까? 음식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구별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자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에요. 자 12장은 뭡니까? 12장은 산모의 정결규례예요.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정결규례를 따르라. 여자애는 80일 동안 정결규례를 따르라. 이것은 광야 생활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생활에 산모를 보호하고 감염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1차적인 은혜고 2차적인 것은 뭘 얘기하냐면 피는 뭘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해요. 내 얘기 17장 11절에 보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피가 몸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이지만 피가 몸 밖에 있을 때는 저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서 많은 피와 유출물이 나오는데 그것은 자연적인 거예요. 산모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서 40일 동안 여자아이를 낳으면서 80일 동안 뭘 생각해냐면 왜 왜 잉태하고 왜 자식을 낳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6절에 저주거든요. 너가 잉태하는 고통이 하나임을 떠남으로 온 우리가 말하면 재앙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임을 떠나면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피는 몸 밖에 나오는 순간 저주입니다. 그래서 산모의 정결구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40일이 끝나고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는 80일이 끝나면 결국에는 이 시간은 산모가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통해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항상 정결의 핵심은 피예요. 인간이 의롭다 칭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죄인에서 의인되는 것 죄산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이 유출병에 대한 규례를 얘기했습니다. 유출병은 여자의 유출병은 생리고 혈류병이에요. 남자의 유출병은 대부분 성병으로 인한 증상이에요. 또 하나는 요도염 요도염 요도염이 걸려면 이런 증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성병이에요. 여자와 남자는 유출병이 달라요. 그 생리가 끝나더라도 계속 피가 멈추지 않은 것은 유출병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삶을 통해서 자기를 자신을 돌아보고 마지막에 어떻게 피의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사는 겁니다. 오늘은 13장 14장은 나병에 대한 정결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에 성경은 문둥병에는 나오지만 지금은 나병이에요. 나병. 13장은 나병에 대한 진단이고 14장은 나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13장은 진단이에요. 나병의 진단. 14장은 취요예요. 지금 해석하면 13장은 율법입니다. 죄를 취적하는 거예요. 14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해결하는 복음이거든요. 13장은 진단이고 14장은 치료입니다. 우리 다락방의 복음은 뭡니까? 13장에 진단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만 하면 뭐합니까? 진단하면 뭐하겠어요? 정확한 진단이 정말 중요하지만 14장이 필요해요. 진단하고 취해줘야지.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13장, 14장. 나병은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나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심각한 피부 질환까지도 지칭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나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피부병까지도 성경은 나병으로 해석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지금 이 시대가 BC 1445년 이거든요. 1445년 후에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온 후로 어떻게 지금 2020년이 흐른 거예요. 다른 말 하면 3500년 후에 전의 얘기예요. 나병 나병을 지금 생각하는 나병만 아니라 전체 피부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해요. 집단적으로 텐트 생활합니다. 이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전염병이에요. 나병은 강력한 전염성이 있어요. 피부병은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병에 걸리면 결국 뭡니까? 진영 밖에 추방되는 거예요. 나병이 치유되면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1차적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얘기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이 나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죄와 흡사해요. 성경에 나병 그러면 인간의 죄를 상징하면서 비교합니다. 나병의 증상과 죄의 증상이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나병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죄를 얘기합니다. 죄가 어떻게 임했는지 어떻게 확산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의 1차적인 증상이 뭐냐면 첫째는 모릅니다. 잠복해 있는 동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알든 뭐라든 모르든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우손들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인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했으며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알든 모르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인입니다. 죄인 내가 죄인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죄인을 깨닫는 순간 구원자를 바라보거든요. 구원자는 그릇이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의 첫 번째 증상은 내 몸에서 증상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조그만 반점이 생깁니다. 조금씩 증상이 나타나요.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제 어떻게 범죄를 범하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조그만 반점이 굉장한 확산을 이룹니다. 죄는 왜 무섭냐면 오염이 돼버려요. 결국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감염됩니다. 그래서 나병의 특성과 죄의 특성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레기 13장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진찰하라 진단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왜? 13장은 진단이거든요. 누가 진단합니까? 제사량이 진단하는 거예요. 나병인지 아닌지 진단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종교는 결국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죄가 달라. 적용이 달라. 카톨릭에서 말하는 죄 모슬럼에서 말하는 죄 힌두교에서 말하는 죄 불교에서 말하는 죄 각각 달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원죄 원죄 그 하나의 원죄를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누가 진단합니까? 제사량이 진단하는 거예요. 누가 진단합니까? 그리스도가 진단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마태봄 25장에 나온 것처럼 양이냐 염소냐 마지막 심판 때 진단하는 거예요. 양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염소는 사탄의 자녀입니다. 누가 진단합니까? 그리스도가 진단하는 거예요. 죄인이냐 의인이냐 누가 진단합니까? 성경이 진단하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뭐냐? 죄를 산받아 하냐 죄를 산받지 못했느냐 제사장만이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딱 봅니다. 나병이 딱 걸렸을 때 세 가지예요. 딱 세 가지를 첫 번째 보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점이 있느냐 색점이 있느냐 점 두 번째는 털이 하얗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환부에 털이 쉬어졌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환부가 환부가 어떻게 해요? 우묵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제일 먼저 봅니다. 몸의 점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털이 좀 안 났지만 이스라엘 사람 샘족이에요. 샘족 여러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수염을 길러도 아주 지저분하게 수염이 그럽니다. 옛날 보세요. 조선시대 수염이 어떻게 합니까 쭉 하자는데 외국인들 보세요. 이탈리아 사람들을 보세요. 수염을 길러도 멋있어. 왜? 수염이 덥수륵하게 오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만 옵니다. 일본 사람처럼 그러니까 멋이 없는 거예요. 샘족은요. 온몸의 털이 쭉 가슴에서부터 온몸의 털이 쫙 나아. 한국은 여기만 나아. 털을 딱 보면 털이 엄청나거든요. 여장은 남자들은 털이 그냥 파마할 정도로 팔에 파마할 정도로 털이 막 그러면 털이 쉬어져요. 점이 있고 이 점 주위에 털이 쉬어지고 살이 푹 빼인 거예요. 세 가지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병이 다 진단하는데 세상에 보는데 어떻게 해요. 잘 모르겠어. 큰 점이 있는데 털은 또 휘어지지도 않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7일 동안 격리합니다. 7일 동안 격리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섯 가지의 나병의 진단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섯 가지. 무조건 일반 피부에서는 세 가지라고 말했죠. 점이 있고 털이 휘어지고 우묵하게 패었다. 그리고 생살에 난 피부 이제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그 우묵하게 패인 곳에 생살에 또 덮인 거예요. 눈에 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종기난 피부 종기난 그곳에 어떻게 해요? 색점이 보이고 털이 휘어지고 우묵하게 파이는 거. 물에 불에 된 피부 불에 돼서 피부가 자국이 남았는데 여기에도 어떻게 해요? 색점이 생기고 털이 휘어지고 우묵하게 파이고 머리가 벗겨졌는데 대머리가 됐는데 거기에 어떻게 반점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병의 증상을 보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색점이 보이고 환부의 털이 휘어지고 환부가 우묵하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판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으면 7일 동안 격리합니다. 그런데 7일 동안 격리해도 참 애매해요. 색점이 있는데 음흑하게 표했는데 털이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7일 동안 격리합니다. 14일 동안 보는 거예요. 애매한 경우는. 그래서 14일이 지난 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판결을 내는 거예요. 판결을 딱 내릴 때 이 사람은 나병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공만 세탁하면 됩니다. 의복만 세탁하면 돼요. 그런데 나병이다. 그러면 진영 밖으로 추방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 거룩함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죄요. 여러분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요. 이사회에서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가로막는다. 죄가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떠난 것이 아니라 죄를 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없으니까 죄로 말하면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그래서 나병이 다 진단되는 순간 진영밖의 추방 나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복에 발생한 나병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의복에 나병이 있다는 것은 곰팡이 균이에요. 옷을 오랫동안 습기에 놔두면 옷이 어떻게 해요? 푸르스마게 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걸 나병이라 봐요. 의복의 나병. 1차적인 목적은 그들은 집단생활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게 가뭄이에요. 비가 오지 않고 가뭄도 무섭지만 전염병을 통해서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민족이 쑥대밭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수르 군대 18만 5천명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입니다. 성경에는 천사라고 했을 때 단수를 사용해요. 천사 한 존재가 18만 5천명이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죽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문헌에 보면 아수르 국가의 문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나라의 원정 원정을 갔을 때 전염병으로 말리미야마 수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 정도로 이 전염병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을을 무너뜨리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그중에 하나가 이 곰팡이 곰팡이 그래서 의복에 곰팡이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은 그것을 어떻게 판별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보관해요. 보관했다가 푸르스름한 것이 없어지면 이것은 의복의 나병에 대해서 정결하게 된 겁니다. 옷을 빨아보면 돼요.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퍼졌다 그러면 소각해버려요. 불태우고 부분별로 이제 있다 그러면 오려서 버려서 입습니다. 왜? 옷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옷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3, 4대까지 물려받거든요. 옷이라고 해도 간단한 속옷하고 어떻게 두루마리를 오려 옷에 옷에 나병이 발생된 경우에는 세탁을 하든지 깨끗함이 이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깨끗함 세탁하고 한 부분만 이 푸르스름한 곰팡이 있으면 절치하고 전체적으로 되면 소각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죄로부터의 죄로부터의 철저한 방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죄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감기는 무섭지 않지만 죄는 무서운 거예요. 로마서 6장 20절에 보니까 죄의 싹쓴 사망이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싹은 결과는 사망이다. 사망은 개했나 히브로 개힌녹 지금 말하면 지옥 지옥 그 정도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죄 문제 해결할 바에는 선지자 보내고 죄가 재상을 통해 해결된다면 재상으로 끝내지만 죄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잊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죄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야만 되는 것이 죄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죄라는 것을 단호히 단호히 하나님 배격한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피로 재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왜 자식이 귀합니까? 옛날에 어르신들 우리 어머님들 아기를 낳으러 갈 때 고무신을 거꾸로 하고 방에 들어가서 애를 낳았어요. 왜? 많은 분들이 죽었거든요. 그 정도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귀한 거예요. 자녀라는 말 한마디의 부모는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자기 생명을 들어도 아깝지 않은 게 자녀예요. 왜? 어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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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받쳐서 난 존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생명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라는 생명과 직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셔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세상에 오염되고 죄에 오염되고 문화에 오염되고 세상 풍속에 오염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영적인 서밋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오염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그들을 세상 불신자들의 별명을 붙여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안디옥교의 성도. 안디옥교의 불신자들이 안디옥교의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인 이 말은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찬성하고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문화와 다르다. 우리의 생활과 다르다. 우리의 물질감과 다르다. 우리의 목표와 다른 좀 이상한 집단이다. 그 내면에는 조롱하는 말투예요. 그러나 그러나 그 근본을 어떻게 해요? 우리와 다르다. 우리의 존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500년 후에 저 유럽의 종교교회 시작할 때 국여가 얼마나 신교를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카톨릭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어요. 그 국여 카톨릭이 그 기독교를 향해서 프로테스트한테 저항하는 자 왜 이렇게 저항하느냐. 그냥 국여의 말에 듣기 교황의 말에 순정하며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저항하느냐. 그들의 저항이 뭡니까? 교황의 말보다 오직 성경이다. 교황에 따라서 신부에 따라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는 것이다. 오직 의뢰로 되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도 올리는 것이다. 이걸 외쳤던 자들 그들은 달랐거든요. 그래서 국여가 핍박하고 죽이고 추방했지만 그 내면은 뭐예요? 저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구별된 사람들. 이것이 이제 13장의 진단법이고 14장은 이제 이제 어떻게 해요? 진담만 하면 됩니까? 치유해 줘야죠. 14장은 치유하는 겁니다. 먼저 14장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은요. 미리 나병에서 해방받은 사람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을 향한 이제 어떻게 해요? 정결 선포 의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나병에서 치유받았다. 그 정결 선포식이 있어요. 그러면 나병에서 치유됐다. 나병에서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치유됐구나. 그러면 부릅니다. 불러서 진영 밖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선포식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두 마리를 갖고 새 두 마리 종류는 상관없어. 비둘기든지 정결한 짐승 정결한 짐승 중에 새 중에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의 20가지가 있는데 이런 맹군류나 썩은 고기를 먹거나 은둔생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결한 새 중에서 두 마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를 가져와서 흐르는 물에서 어떻게 가면 죽여서 그릇에다가 그 그릇 물을 담긴 그릇에다가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 한 마리는 그 한 마리 남았죠. 한 마리를 가져와서 뭘 합니까? 백항목 나무 중에서 가장 귀한 나무 홍색실 홍색 홍색은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술초 백항목과 우술초 우술초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우술초는 뭐죠? 6월절 6월절 당일날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해요? 우술초에 찍어서 우술초에 찍어서 문 밖에 바르는 순간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내리시는데 우술초에 발라진 문 밖에 발라진 피를 보고 패스오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포도주를 어디에 달았죠? 우술초에 찍어서 예수님 입에 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술초 홍색은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해요. 그래서 한 마리에 한 마리에 남은 새를 백항목과 우술초 우술초 한 다음에 홍색식으로 묶어 처음 들어봤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거 처음 들어보실 거 대부분 처음 들었을 거라 그 정도로 성경을 읽어도 모르고 읽지도 않았고 그 우술초에 새가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게 어떻게 해요? 백항목과 우술초에다 실을 꽁꽁 묶어 묶은 다음에 질그레새는 어떻게 해요? 피가 있잖아요. 피 섞인 물에다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담궈요. 새를. 그 다음에 나병이 정결함을 받은 사람에 일곱 번 착착 뿌려. 일곱이란 건 뭘 상의했죠? 여러분 일곱 번을 굉장히 많이 뿌려. 나중에 대재생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일곱 번 피를 피르고 번전해서 일곱 번 뿌린다는 일곱 번은 완전한 거 완전히 너는 이제 해방된 사람이다. 나병에서 완전 해방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날려보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진영밖에 거기서 격리 세월한 것이라 이제는 자유함이 된 거예요.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죄산받은 사람 완전 자유예요. 어떤 것도 굴레에 쓸 필요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에요. 정죄의 법에서 해방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정죄해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리며 아마 이제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이 새는 이제 어떻게 해요? 헐헐 날라린 자유함. 너는 자유함을 받았다. 성경은 이런 모형을 통해 장차오실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완벽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이 진영 밖에서 나병 환자를 통해 선포의식을 합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8일 후에 8일 후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피로말미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제함을 받는 정제함을 받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건 진영 밖에서 선포하는 것이고 이제 어떻게 해요? 성막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피로 말리며 아마 정결의식을 해야 돼요. 그때 필요한 재물이 뭐냐? 속권제, 속제제, 번제, 소제 이 네 가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속권제입니다. 속권제요. 자,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제는 진영 밖에서 제사장이 선포식을 해요. 한 마리의 새가 날아나 있습니다. 거 끝나는 거 8일 후에 성막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서 속권제를 드립니다. 이제 어린 양의 피를 그 죽은 어린 양의 피를 피를 어떻게 해요? 여기다 발라요. 귀에 그리고 엄지 손가락에 바릅니다.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라요. 너는 이제 왕키되었다. 이제 법적인 선언을 법적인 선포를 성막 진영 밖에서 했다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막에서 피를 귓뿌리와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바르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손과 발은 내 말에 순종함에 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속건제를 드리고 속재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와 소재는 완전 혼실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린 여름 양을 잡았으면 기름이 있잖아요. 짐승의 기름은 내장에 붙은 기름 간에 붙은 기름 콩팥에 붙은 기름 이 기름을 갖다가 제사항의 손에 덤벅이 돼서 그 기름을 또 여기다 발라요. 여기다 바르고 손과 발에 바르고 발라요. 이 말은 뭐냐면 피로만 속재함을 받았다면 기름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구약적 신학적 관점은 성룡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피와 기름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고 기름은 뭐예요? 성룡충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 때 세상을 못 이겨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깁니까? 이 하늘로부터 힘이 있어요. 그게 성룡충만 이에요. 기름은 성룡충만 얘기하거든. 그래서 피바른 의식과 기름바른 의식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너무 가난해. 이제는 한 마리의 양과 암양 암양과 여러 가지 재물을 드릴 형편이 안 되면 이제 가난한 자는 어린 양 한 마리와 그냥 비둘기로 드리라 이거예요. 방법은 똑같아요. 속근제 속제제 번제 소재를 드리는데 똑같아요. 피는 똑같은 거예요. 이런 방법을 통해 피 바른 의식과 기름받은 의식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완전한 속제와 속제받은 너가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피바른 의식과 기름받은 의식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제 완전한 나병에서 치유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의 문제를 진단합니다. 영적 문제다. 가문의 문제다. 대물림의 문제다. 정신 문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단합방을 통해 신방을 통해 팀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로 치유시켜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강력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로 치유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노래를 부르면 사람이 치유되고 그리스도의 피의 강력한 복음이 들어가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미련한 거예요. 왜? 그들은 헬라인이잖아. 헬라식 사고방식은요. 나무에 달아 죽은 자는 저주받은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모자른 사람들이라.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피 흘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이제 어떻게 십자가의 강력한 피해보금을 증가하면서 이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해줘야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옳은 결정할 수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 뭐냐. 그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 받게끔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가옥에 생기는 나병. 이것은 광야생활은 아니라 너희들이 가난에 정착했을 때부터 적용해라. 우리가 말하는 장막에 나병이 생기는 건 뭐예요? 곰팡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 목적은 곰팡이가 있으면 질병이 오고 몸이 해롭다는 것이고 결국 뭡니까? 곰팡이 균을 가옥에 없애라. 또 영주의 의미로 보면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죄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고 죄가 오염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영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나병 그러면 문둥병이 아니라 성교에서 말하는 나병 은 몸에 아주 심한 피부병 뿐만 아니라 옷의 곰팡이 균 가옥의 곰팡이 균까지 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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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죄와 가장 민접하기 때문에 나병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와 흡사하기 때문에 비유를 할 때 죄에 오염된 사람을 나병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단과 치유라는 이 엄청난 영적 의미를 아시고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진단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치유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나병의 진단과 치유를 통해서 영적 문제를 진단하고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약에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장차오실 그림자를 설명하는 이 구약을 통해 우리 심령 속에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날마다 성령축만 받으며 사는 모든 분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같은 역사하심이 치유와 진단이라는 이 귀한 복음을 삶 속에 적용하므로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